자,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 우리가 저작물의 종류 이런 것을 배울 때 공동 저작물하고 결합 저작물을 배웠어요 결합 저작물은 나눌 수 있는 것, 노래 같은 것 그런 게 결합 저작물이고 공동 저작물은 나누기 어려운 것 같이 한꺼번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 저작물의 저작제성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전원이 다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과반수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자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섯 명이서 같이 음악을 만들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섯 명이서 5분의 1씩 가졌다고 하면 지분을 마음대로 양도한다 그러면 사실은 권리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니까 지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공동 저작물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데 전원이 합의하면 양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원 합의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 사람은 다 합의했는데 한 사람이 죽어도 나는 못한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신의에 반해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분 양도도 못하지만 지분 포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지분은 내가 다섯 명 중에 5분의 1인데 내가 포기한다 포기하면 또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이러면 다른 저작권자들 아까 5분의 1씩 갖고 있던 나머지 4명이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5분의 1씩 갖다가 4분의 1씩 갖도록 포기하면 뭐 그런 이게 독특한 거지만 크게 예외가 많지는 않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작재선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멸 또 권리가 유한한 권리니까 소멸하는 걸 예정하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보호기관이 만료하면 소멸하죠 4후 70년, 4후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관이 만료해서 그러면 저작재선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나왔듯이 여러 가지 공연, 배포, 무슨 전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작재선권이 소멸한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그런 저작권자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호기관의 만료로 소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작재선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 등이 해산해가지고 권리가 그러니까 이 저작재선권이라는 게 존속기간은 남아 있어도 내가 사망했는데 4후 70년이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작재선권자인 내가 사망했는데 내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한테 귀속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그런데 국가한테 귀속시킨다는 말은 국가가 저작재선권을 그렇다고 사망한 사람은 국가가 저작재선권을 상속받아가지고 국가에 귀속돼가지고 행사하느냐? 행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에 귀속됐다는 것은 저작재선권이 소멸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공동 저작물 관련해서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동아리에서 무슨 대학 동아리 같은데 온라인 게임을 같이 개발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아이디어도 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완전히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 진짜 밥이나 같이 먹고 뭐 이랬다라면 모르겠는데 보통 대부분 이런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획 스토리를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합쳐서 만들었다 이러면 이런 거는 그걸 다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개발자 모두가 공동 저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아니라 그는 다 같이 합쳐서 만들었다 그는 다 같이 합쳐서 만들었다 그는 다 같이 합쳐서 만들었다 그는 다 같이 합쳐서 만들었다